만 19세 이상 영등포 구민이라면 누구나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자유롭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를 소개합니다. 연간 1인당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영등포구가 제공합니다.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영등포 구민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과 규모, 사용기관, 선정방법과 선정결과 발표에 대한 내용을 잘 살피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방법은 신청기간 중 온라인 및 현장 방문하여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바우처 선정자는 반드시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 방법은 지역상품권 착 앱 설치 후 앱을 통한 발급 신청 또는 관내 우리은행 2개 영업점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는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료 결제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용하고자 하시는 교육기관이 바우처 사용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 프로그램 및 결제 방법을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중 유의사항입니다.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는 선정자 이외에 가족, 지인 등 타인의 대리 사용 등을 금지합니다. 카드를 양도하거나 현금 교환 행위 등의 부정사용이 불가합니다. 문의는 영등포구청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구민의 끝없는 배움을 향한 도전을 영등포구가 응원합니다. 민속소독원 예명해 공거의 끝없는 배움을 향한 도전을 영등포구청 본인의 반드시 요버건이 blooper하지만, 예수에 따라서 접선을 바울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포 G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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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분명히 마실 수 있습니다. essä 신경 fearless은 배움의 끝없는 배움을 향해 주시고, 지금들어 가지는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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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